자, 포토 타임 갑니다.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너무 정직한 자세이네요. 네! 네, 사실 대표 이딴 분이신데 거만한 표정 한번 어떻게 봐요. 네, 거만한 표정과 거만한 자세. 아하, 네. 오히려 정반대로, 네. 네, 정선한 느낌이 들으셨고요. 자, 이제 마스크 한번 벗고 숙도록 하겠습니다. 손 혼자 들으시고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어느 때마다 귀엽게 포즈를 주시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정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즈죠? 네, 나에게 맡겨달라? 네. 네, 프로래서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셨다고 넣었습니다. 리더에! 옆!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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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을 두는 게 너무 힘들어 봅니다. 네. 왼쪽. 자, 이제 오른쪽도 봐주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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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먼저 정면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포즈. 네. 훈남의 능력도 뛰어난 이런 분들인데 왜 아직까지 싱글인지 궁금합니다. 네. 한 번 왼쪽 바라봐 주실게요. 왼쪽. 기자분들을 위해서 네. 각기 개성이 나오는 그런 멋진 포즈고요.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중앙을 맞춰야 해요. 오른쪽만 바라봐 주실게요. 오른쪽. 네.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진들이 정말 활용하죠? 네. 7월 5일 채널 IHQ 배곡이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네. 포즈타인 여기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